진짜예요? 진짜... 정천경이랑 사귀어요? 그럼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? 아니 또 왜 그러는데? 안수형 때문이냐? 공부만 해요? 공부하느라 뭐 다른 거 할 시간도 없겠죠? 오늘부터 영포점의 새로운 식구가 된 박미경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선배! 나 기억 안 나요? 소개팅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? 소개팅 진짜 하는 거예요? 하계장님이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. 난 안수형 좋아하면 안 되냐? 더 가봤자 안수형도 너도 더 힘들어. 지금 수형씨 집 앞이에요. 오늘 꼭 할 말이 있어요.